여러분은 이 수박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당연히 세모 모양으로 잘라서 입으로 베어 먹거나 혹은 시원한 화채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의 케빈 콜러는 이 수박을 보고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펄펄 끓는 알루미늄을 수박 속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었죠. Hi, EBS News. I'm Kevin, also known as the Backyard Scientist on YouTube. I run a science-based YouTube channel out of the United States. I'm down here in Florida. And I like to do crazy, dangerous things that not many people have done before. 케빈은 녹인 알루미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케빈은 녹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3달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워너널론이 다가서 랩이 된 것입니다. 펄펄 끓는 알루미늄이 수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캐빈의 예상대로 됐을까요? 케빈의 예상과는 달리 수박 속에서 단 20초 만에 굳어버린 알루미늄은 의외로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케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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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뒷마당 과학자 케빈의 이런 괴짜 실험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몸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塊이 냉동оворgs 강력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실지 그cience 현실이나 시 연구하고 시니냉이 상상됩니다. 케빈, 실험과 작품을 하죠. 여기 있는 공pl pic에서 시니냉이 상상됩니다. 여기 있는 공공공학과 함께 시니냉이 상상됩니다. 안녕히 계세요